안녕하세요 닥터쿠 찐이가 간다의 찐이입니다 오늘은 또 굉장히 특별한 장소에 왔어요 파일님께서 직접 내안을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드디어 이 파일님을 영접을 하러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파일님 만나러 가보시죠 네 자 오늘 홍대에 왔고요 저기 파일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2023 서울 파일 아시아 투어 보이시죠 이제 곧 파일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공연 재밌게 보고 파일님도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봐요 파일님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적어볼까요? 저희 사심을 담아서 너무 뜬금없지만 보이시나요? 너무 떨려요 드디어 파일자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실물 저 오늘 공연해보고 더욱더 팬이 되었어요 핑크와 빨강이 뭔가 우리 파일님의 이미지 컬러인 것 같아서 제일 선명한 색깔을 일단 골랐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막 사실 꽃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서 조합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있는 것 중에서 후딱 집어오긴 했어요 조금 아쉽지만 그 중에서 제일 파일님다운 꽃을 골랐습니다 사실 멜로소나 앨범도 가지고 왔는데 거부하질 않으시겠죠? 저 이 안에 파일님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특권을 남용해서 한번 대인시장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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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도 너무 잘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너무 잘하세요 네 진짜 너무 이번 공연 감동적이었고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또 이제 유머도 있으시니까 네 너무 이제 한시간 사실 좀 짧았어요 한시간 너무 짧았지만 굉장히 알쳤어요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아 근데 중간중간에 한국어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일일 이런 어려운 한국어들을 많이 잘 쓰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셨나요? 저도 뭐.. 나이가 많은데요 아 저도 많아요 아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영티 아 거의 네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한국 친구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슥 슥슥슥슥슥 분도 다리도 많고 술자리에서 배웠었다고? 네 그러면 저한테도 일본에서 요즘 유행하는 맘 하나만 알려주세요 소리가 바뀌었네요 제일 빠른 맘에 오세요 많이 웃는거 있잖아요 고큐라고 말하는데 요즘 고우나키라고 고우나키 하나 배워갑니다 술 좋아하세요? 네 엄청 좋아해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요? 거짓말아 솔직하게 네병 진짜 잘 마신다 일본에서 방문하고 있으면 진짜 멋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성우이기도 하지만 가수입니다 세빨 앨범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일본에서 이런거 없잖아요 이런 사이즈 접근 미니앨범 카드로 되어있어요 핸드폰에 태그하면 노래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얼굴 못 빠지는데 저 오늘 너무 재밌었던게 파일님의 웃는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저 배워보고싶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 매력포인트신거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 이런사람이니까 네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배 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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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하하하하 아 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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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학교 아 학교 하하하하 하하하하 꿈이 생겼습니다 아 왜요? 뭐에요? 파일님과 함께 언젠가 한국에서 아니요 저 진짜 좋아요 각도무대 한번 하시는 점 참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오늘부터 친구 1일 네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유튜브도 하시나요? 네 유튜브 아직 안 하는데 준비 준비하고 있어요 네 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거에서 또 같이 만나서 네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네 혹시나 괜찮으면 같이 진짜 잘 봐요 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파일님 만나서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시면 꼭 제가 또 올게요 네 아 감사합니다 뭐 만약에 내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이나 그런거 있으면 준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로? 네 오실거에요? 네 네 약속 네 약속 받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파일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또 한국에서 오기를 만나 뵙기를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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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rets